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십 년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만났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벌써 14년 전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에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손을 치켜들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전 세계신문에 실렸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탑뉴스 중에 탑뉴스가 돼서 전 세계로 타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코스타리카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뉴스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던 한 중년의 남자가 그 뉴스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뉴스에는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 들어가지 않고 예수란 말 한마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분이 만났고 남북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남북한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뉴스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 사람의 딸 바네사가 있습니다 이 바네사를 만났습니다 이 바네사가 언제 한국에 왔는가 하니까 그 이듬해 분당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비틴스 집회를 할 때 찬양팀의 일원으로 이 바네사라고 하는 코스타리카의 처녀가 한국을 왔고 그 일정 중에 우리 비틴스 집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 얘기를 듣고 이 처녀가 우리 학생들 앞에서 간정을 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만오천명 모인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저도 그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바네사는 예수 전도단에 속해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도전을 했는가 하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코스타리카에서 살고 있는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처녀 아이에게 나의 한 21대여섯 된 아이에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바네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는 한국 사람이라고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르심대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함께 중국으로 와서 북한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배를 타고 북한 쪽으로 가서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허락하면 배를 타고 가서 북한 땅 쪽에 배를 가까이 대고 손으로 북한 땅을 만져보고 돌메깨를 주워올 수는 있었습니다 바네사가 그 팀에 끼어서 북한 땅을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땅에 돌을 몇 개 주워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하면 아버지가 볼 때 이게 미친 짓도 보통 미친 짓이 아닙니다 한국이 어디라고 한국이 어머니 나라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 아버지 생각에는 아니 자기 딸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고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딸이 계속 지갑 속에 북한에 돌을 넣어 다니면서 남한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여러 해가 됐는데 그날 뉴스 앞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지켜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네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내 딸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 물어볼 거고 예배단 가서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텔레비전 앞에 뉴스 박스 앞에서 물어볼 거고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그날 바네사가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북한을 한 대여섯 번을 갔다 오면서도 저는 북한에 돌 하나 가져와서 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네사라고 하는 어린 처녀가 하나님 앞에 연고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데 저는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소했는지 모릅니다 그 바네사의 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바네사의 얘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고자 하는 일의 중심에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두고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네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이때 마리아는 10대 처녀였습니다 보통 유대인 여성들은 12살이 지나면 정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20살 전에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혼한 상태에 있던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마 12세 살은 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한 17, 18, 19이 되면 20이 되면 벌써 노처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고등학생쯤 되는 이런 처녀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28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제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의 입에서 두 번씩 언급되고 두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브레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은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처녀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당신이 낳게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한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당신 부부가 낳는 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남편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고 청혼한 사람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마리아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는 것 같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은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적각 막 기쁨으로 동의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실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딱 그런 일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모가 다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어쩌면 처녀인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고 해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 벌어질 역사를 지금 다 꽤 뚫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런 은혜 불합리한 은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늘 자주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의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던 20대 때 터툴리안이라고 한 분이 교부입니다 아주 초기의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합리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예측이 가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측이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터툴리안이 했던 그 말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 방지한 사람인가를 그 말을 들을 때 느꼈습니다 이 작은 내 머리 이 시원찮은 내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혹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 이건 전적으로 무게중심을 나한테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그것도 아주 어린 한 고등학생쯤 밖에 안 되는 어린 처녀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하시진 않았지만 마리아로서는 적각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이건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시킨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러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방문을 해서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처음 대화했을 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을 하고 기절초풍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번 오시고 여러 번 대화한 끝에 몇 날이 지난 후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이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쭉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혹 어떤 분들은 이 엄청난 얘기를 어린 처녀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아마 한 일주일 혹은 두 주일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전부 요약해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이냐 두 주간이냐 두 시간이냐 세 시간이냐 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대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에 대한 동의가 제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동의하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참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결혼이 깨질지도 모르고 내 신랑이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란 말인가 마리아가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정황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그런 타령을 지금 뭘 할 수 있냐 지금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데 지금 무슨 은혜를 운운하고 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니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질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고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리아가 고뇌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고뇌 끝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많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결정했던 결정이 무엇 때문에 한 결정이었습니까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한다 그게 우리의 결정의 근거였습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한다 그게 결정의 근거였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니까 미처 하나님의 생각 다 파악도 못하고 하니까 우선에 필요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불의심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 한 번 하지 않고 돈 때문에 결정을 하고 내 기분을 따라 결정을 하고 이 어리석은 내 판단을 따라 결정을 하는 그게 부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자녀 양육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실수면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회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가정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절대로 꽃마차를 타고 비단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요셉하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설명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아내가 될 여자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고 그리고 결혼은 진행이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여자 마리아 때문에 이 놀라운 순종을 했던 마리아 때문에 요셉의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는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좀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차도 좀 큰 차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기에는 너무도 크고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면서 그걸 하나님이 좀 보살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보고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엄청난 걸 보기 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63빌딩 가보고는 뭐 세상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다 있다니 그런데 시카고 시어즈 타워에 한번 올라갔다 와서 63빌딩을 다시 가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학고방 같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우리가 본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보고 나면 63빌딩밖에 못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빌딩이 바로 이거구나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의도가 한눈에 보이고 인천 앞바다가 다 보이고 날씨 좋을 때는 보인다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정도만 볼 때는 63빌딩이 엄청난 빌딩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최대 빌딩이 또 바뀌었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제가 시카고 시어즈 타워에 갔을 때만 해도 그게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두바이에 있는 삼성이 지은 쌍둥이 빌딩이 아마 세계 최고 높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빌딩을 보고 나면 우리의 용량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결혼이 어떻게 되냐? 집이 어떻게 되냐?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냐? 차를 언제 바꾸냐? 여러분 이게 절대 작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왜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애들하고 집도 한 칸 없이 사는 이런 불행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집도 한 칸씩 갖고 너무 큰 집 좋은 집은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병도 안 나고 건강하게 살고 사람이 살면서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마다하고 작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정도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한 엄청난 일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건 아무도 마리아 외에는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요셉은 물론 마리아 덕분에 알았습니다마는 마리아의 몸속에 자라고 있는 어린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 몰라도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마리아가 예수를 양육하면서 그 아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리아가 아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냐 그게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때 마리아가 아주 세련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쯤은 안중에도 없는 뭐 좀 잘 입어도 되고 못 입어도 되고 여러분 마리아에게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삶의 길로 그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를 생각할 때 제가 20대 때 품었던 이런 간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33년 동안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예수가 자라고 그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고 33년 동안 그 예수 곁에서 어머니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운동의 동역자로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한 하루라도 먼저 한 일주일이라도 먼저 마리아를 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형이었던 저만 해도 그 충격이 참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완전히 늑시 나간 사람처럼 사는 것을 제가 지켜보아 왔습니다 물론 그 후에 어머니가 회복은 됐지만 제가 그런 어머니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본 아들로서 성경을 읽는데 마리아가 그 아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비참하게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도록 이거 하나님이 너무 비정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막 마음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제 질문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거다 제 초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육신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제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남들보다 좀 더 누림으로 우리가 영광을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내게 위협이 좀 돼도 나는 요정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아마 그동안도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집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2000년 전 조상 할아버지입니다 열두 집하의 열두 아들의 아버지였고 열두 집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주입니다 그 야곱 집안의 왕이 된다는 말은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유대인들의 왕이십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한 천한 삼사백만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절반은 지금 팔레스틴에 살고 있고 한 절반은 전 세계에 헛어져 살고 있다는데 1948년에 지금 중동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한 10%쯤 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는 믿지 않고 여와를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세속적인 현대인에 불과합니다 이미 종교도 버렸고 문화적으로 그저 자기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의 문화로서 6월절을 그저 조금 엔조이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90%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야곱집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그런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두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됐지만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는 열두 제자로 세웠습니다 열두 제자는 열두 지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열두지란 숫자와 제자 그룹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로로 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왕로로 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있지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순종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로로 타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왕로로 타십니까? 말씀을 따라 왕로로 타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을 따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내게 익숙한 것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고방식이 아니고 잘못된 사고방식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고방식 죽음의 사고방식 이기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 왕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직장생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리아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러분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부족하고 시원치 않고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시원치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잡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 제가 한 번씩 떠올려보는 기분 좋은 상상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 이름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제 언자가 은혜 언자입니다 그리고 조자는 억조조자입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딱 목사 이름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지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아버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학자가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리고 제 아우가 검조인데 비단검자의 억조조조자입니다 내 아우는 돈 많이 벌으라고 비단검자의 억조조자를 지었고 저희 형님은 원래 이름이 상조였는데 나중에 이름을 정소로 바꿔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내가 형님 이름을 물어본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고 내 이름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동생 이름은 아버지가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은조가 학자의 이름입니까? 학자의 이름이면 해조라고 지혜 자를 넣어서 해조라고 짓던지 그러면 지혜가 억수로 많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저를 낳을 때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엄청 잘 됐답니다 우리 아버지 말로는 주로 우리 형제들이 없을 때만 저한테 한 말입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지 그러면서 꼭 했던 말이 네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됐다 그런데 그게 내 초등학교 왕년 때 파산했습니다 별로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이 놈은 교수가 되든지 학자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었는데 무식한 분도 아닌데 목사 이름을 지어놓고는 오랫동안 착각을 하고 사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이름을 목사 이름으로 지었구나 기분 나쁠 때 이 생각을 하면 확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그렇게 딱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제 아버지한테 제가 이거 아버지 이건 학자 이름이 아니고 목사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때문에도 예수를 전혀 안 믿으실 때고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겠다는 저 때문에 좀 골치 아파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오늘도 베푸시고 내일도 베푸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자식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성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